서루야, 이선호! 서루야! 서루야! 서루야... 나 왔어! 어디니가, 이선호! 서루야, 여기야! 서루야! 서루야, 나 여기 있어! 서루야, 나 여기 있다고! 서루야! 약속대로 혼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서루는 풀어줘. 무슨 소리 풀어주다니? 뭐? 약속대로 혼자 온 건 맞지만, 그런다고 이선호를 풀어준다는 약속까지 한 기억은 없는데. 니들 목적은 나잖아. 나 훈련지고 싶어 서루 납치한 거잖아!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루 풀어달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미안하지만, 따로 부탁받은 일이 있어서 말이야. 물론 내 목적은 너지만, 이선호 역시 없애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 뭐야? 누구야? 대체 어떤 시검방진 놈에 그런 부탁을 해! 우리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흐리라서 말이야. 어차피 결혼식까지 치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황천길에 두 사람이 나라 안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뭐지? 이 녀석들아... ُ아! 이 녀석들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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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으 으 으 아 으 아, 걱정마. 아, 걱정마. 이젠 다 됐다. 아, 걱정마. 아, 걱정마. 아, 걱정마. 아, 걱정마. 안 되겠으면 그냥 도망쳐. 제발 못해 봐서 도망치라고. 도망치라고. 아, 걱정마. 아, 걱정마. 너희들. 너 말하겠어. 박철아 열받으면 얼마나 웃었지. 똑똑히 보여주지. 아, 걱정마. 아. 잠깐. 여기. 아, 잡았다.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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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